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엄청 설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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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GQ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. 오늘 오메가와 함께 즐거운 촬영을 했고 오랜만에 개인 촬영이었는데 만화착과 여러가지의 시계를 함께 착용하고 재밌는 촬영을 했습니다. 오늘 촬영을 할 때 그리고 또 중간중간 소품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찍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저 그다음에 캠코더를 또 이용해서 그 현장에서 찍히고 있는 제가 바로 옆에 나오더라고요.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러가지 찍어봤긴 했는데 그런 촬영들이 굉장히 흑달랐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. 사실 딴 곳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원래 보고 잖아요. 근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나를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한 느낌이고 제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여러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결과물도 기대가 됩니다. 저도 기대가 되고요. 재밌을 거예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. 안녕.